창립 20주년을 맞은 현대아산이 금강산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전 백옥환 사장 등 임직원 20명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행사에 북측 관계자들이 함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팀의 정샘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아산 임직원들은 지난 11월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 어떻게 보면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었었는데 석 달 만에 또다시 현대아산 임직원이 방북을 한 셈입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나 배경,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백옥환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0명이 오늘 오전 11시경 강원 고성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배 사장 등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지난해 11월 열린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이번 행사에 모기업인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 회장은 이번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8일 열린 행사는 현대아산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창립기념식입니다. 오후에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념 만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직 북측 참가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회사의 창립기념 행사를 금강산에서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현대아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아산은 지난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듬해인 1999년 2월 현대그룹의 남북경협사업 전문 계열사로 창립이 됐는데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외에도 전력과 통신, 철도 등 북한의 7개의 사회간접자본사업권을 보유해 남북경협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 추진 배경에 대해서 창립 20주년의 상징성을 고려해 금강산 행사를 진행했다라며 현대아산의 남북경협 20년 역정을 되돌아보며 사업 정상화와 제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현대아산 방북신청을 승인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순수한 기업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통일부는 지난 7일 방북인원은 배국환 사장 등 현대아산 임직원 22명이라며 이번 행사는 사업자 차원의 순수한 기념행사로 현대아산이 제기하고 북측이 동의해옴에 따라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을 긋기는 했는데 이번 달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관련돼서 여러가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남북경협에 대해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여기에 북한이 현대아산의 창립기념 행사까지 허용을 하면서 북미 간 긴장 완화가 남과 북의 경제협력 재개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자리를 통해 실질적인 경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회사 차원의 대북사업 준비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현대아산은 조달한 자금 중 340억 원을 금강산 관련 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는 이러한 시도로 올해 하반기에는 금강산 관광 등의 사업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사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현대아산 방북단은 9일 오후 중 돌아올 예정입니다. 3개월 만에 또다시 금강산에 방문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뤄지고 있는 현대아산의 방북을 통해서 또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까지 함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새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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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